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설마 적팀 포멜... 포메른도 쪽에 있나? 둘 다 여기 있는데 이즈모님 좀 보고 다녀요 포메른도 여기 있나? 토론 연마 교퍼uana 진다 지금 우라인 버리네 야파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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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이야, 그게 사과관이 뜬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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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우리 시라추위가 좀 저지랄 좀 안했으면 좋겠어. 왜, 왜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? 너 피탐 되면서 까지야. 야, 야, 숟가락으로 스파게티 퍼먹을 놈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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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날아갔어. 장전 끝나기 몇 초 전에 부품하고 고장 났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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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미 좀 타보니까 독점 부포보다 이와미 부포가 더 재밌어 왜지? 부포를 안쓰던 국가가 써서 그런가? 개미용이야 이게? 성능을 바랄거면 그냥 이즈모를 타면 되지 일전 성능은 9티어 일전 성능은 이즈모가 잡고 있는데 부폭 확 나오면 존나 재밌어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남자면 남자답게 철갑탄을 써야지 철갑탄 안쓰니까 나한테 벌 받은거 아냐 이놈아 제발… 시라츄야 으아아아아아악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장점을 못 살려 우리 구축 다 죽었네 봄님 거기 설마 박나요? 박진 않네 좌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前方に魚雷確認。クラインフィールド展開! 戦闘終了まで残り5分。 戦闘終了まで残り5分。 、 、 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아군들 왜 이렇게 답답하지? 아, 아니 로라 대체 거길 또... 아, 씨발. 구축 차르라니까 절대 안 찾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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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